미러 컨텐츠 하이! 여러분들 부루입니다.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거냐 바로 미러 컨텐츠입니다. 제가 전에는 미러맛에 타란툴라, 전갈, 매기, 스티로폼, 초콜릿 다양하게 먹여 보았었는데 웬만하면 다 먹지만 안먹는것도 간혹 나오곤 했었습니다. 자 우선은 오늘은 어떤걸 먹일거냐면 온세상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준비했습니다. 자 바로 짜잔 바로 이 접시입니다. 일회용 접시 이거는 뭐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접시인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폴리프로필렌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. 포장재질인거 같고 아마 이 접시도 그 성분에 이루어져 있을거에요. 먹는지 한번 볼건데요. 오 이거를 먹을까? 구부리면 굉장히 연성이 좋아서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데요. 치측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겁니다. 이거를 오늘 바로 여기 밀엄 준비한 이 5천마리에게 이 접시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접시를 이렇게 만져서 긁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고 흠집도 나요. 굉장히 신기하죠? 약간 스티로폼 느낌도 나면서 스티로폼이 아닌 느낌 뭐라고 해야될까? 하여튼 넣어볼게요. 이게 우선 한겹이 아닌데 이거 다 넣을겁니다. 자 수축 친구들이 올라오기 힘들니까 반 나눠서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폐기물을 먹어줄지 완마 완마 이거 설마 먹냐? 자 근데 또 이것만 하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리 닦을 때 쓰는 거예요.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먹는지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요. 그리고 스티로폼도 조금만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말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. 진짜 먹거든요. 바로 이 친구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폐기물 컬렉션 완료. 자 제가 이거 퇴근 컨텐츠이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일하고 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는 벌써 등산하고 난리 났네요. 자 이거는 진짜 이거 수세미까지 먹으면 진짜 큰일인데? 와 자 10분 후입니다.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진짜 스티로폼이 맛집인 것 마냥 스티로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와 이게 심지어 먹고 있어요. 자 다시 출근했습니다. 아이고 우리 부둥이랑 곤 안녕 자 봅시다.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는데요.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와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제일 궁금했던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? 지금 많지는 않지만 여기를 조금씩 파먹었어요. 와 이렇게 파먹었고 겉에도 진짜로 겉에 보이세요? 이거를 다 파먹었습니다. 와 이거 두 장이거든요? 여기 안에 한 마리 또 들어가 있는 거 봐. 와 하하 오 이렇게 하니까 구멍이 뚫려 있네 와 이건 파묻혀져 있었어 과연 와 이것도 구멍이 나 있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많이 갉아먹은 모습이 보입니다. 이거를 지속적으로 둔다면 결국에는 다 먹지 않을까 싶어요.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티로폼입니다. 와 스티로폼은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. 거의 그냥 치즈 먹듯이 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거 한번 부셔봐야겠다. 다시 봐도 신기하대. 폐기물을 먹는 곤충 자 한번 부셔봅시다. 야 이거 통째로 먹으면 밀엄지 오 와 여기 보시면 손에 묻은 거 보이세요? 밀엄이 이거 스티로폼을 먹고 싼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밑에 입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유리 닦는 거 쓴다 했었죠? 이거 스펀지 같은 느낌 바로 짜잔 와 야 이것도 여기 앞에도 파먹고 와 이거는 진짜 카스테라랑 모양이 딱 똑같이 됐는데 양옆에 이렇게 다 파먹은 거 보이세요? 되게 울퉁불퉁해졌어요. 먹다보니까 이거는 맛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건 먹다 말았네요. 자 어쨌든 오늘 실험 종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곤충 이 벌레를 굉장히 싫어할지 몰라도 이 밀엄만큼은 좋아해야 될 거 같은 미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 같은 이로운 곤충이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친구만큼은 좋아해야 될 거 같아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